경찰서에 20대 초반에 절간 남성 2사람이 들어온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. 우리가 지난 7월 29일에 신문을 죽이고 시신을 내렸다. 이런 말이야. 당시 23대의 한 씨와 22대의 범위가 있었다. 이 사람의 범위와 범위와 범위는 바로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무천 중후 경찰서로 인계를 느끼어 이 사건의 상태와 전말 그리고 범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. 이 사람은 범위 이후에 경찰이 수상하기에 본 자신들에게 향한 가능성을 느끼고 극심한 압박한 기사에 나가 자기를 찾으려 합니다. 결국은 이제 가족들한테...